정말 맛있어요. 떡갈비가 맛있어서 또 오고 싶어요. 이 음식점은 유명해서 사람이 많아요. 예약을 꼭 하세요. 이 음식점에 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이 음식점을 어떻게 알았어요? 떡갈비가 맛있어서 친구들이 추천해줬어요. 같이 가요. 좋아요. 너무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보라는 떡갈비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 떡갈비가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맞아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을 서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제 예약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반찬이 다양해서 정말 좋네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은 처음 봐요. 맞아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우리랑 같이 노래 부르고 우리랑 같이 춤추고 서로 이렇게 즐겁게 노는 걸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거를 제일 좋아해서 그래서 이 일을 진짜 오랫동안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신문하러 가는 시간을 찾아봤습니다. 저는요. 보니까 spatial 얘.. 그렇죠. 네.